네 무대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. 다른 가수분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. 네 생방송 뮤직뱅크 월 첫째 주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하게 될지 바로 최종 결과 알아보겠습니다. 점수 공개해 주세요. 아유 인순이 선배님 오셨네요. 점수 공개해 주세요. 네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음반 점수, 방송 횟수, 점수, 오늘의 1위는 누굴까요? 네 누굴까요? 아 궁금합니다. 올라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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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니다. 와우 네 뮤직뱅크 5월 첫째 주 1위 투피엠 너무 축하드려요. 아 축하드립니다. 네 투피 받으십시오. 아 축하드립니다. 태경 씨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선 좋은 곡 주신 지경이 형, 정우사 형님, 어 해석이 형 그리고 저희 매니저 형들 주석이 형, 어 진철이 형 그리고 우리 민지 형 그리고 우리 양양사랑 팀 그리고 우리 파란하우스, 우리 유나는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저희를 한 사랑을 지켜주신 핫디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 저기 우영 씨 어 1위 후보 소, 1위 소감진 말씀해 주세요. 아 정말로 예상치 못했는데 아 정말로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투표는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명은 한마디 하시죠. 네 우선 우리 1등 만들어 주신 팬분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변호 씨 우리는 또 드릴 말씀 있죠. 네 다음 주부터는 뮤직뱅크가 조금 빠른 시간 5시 50분에 여러분들 곁을 찾아갑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.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생방송 뮤직뱅. 네 한 얘기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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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